오늘은 333, 333, 363, 사이클, 그 다음에 333 사이클, 363 사이클, 2, 2, 2, 2, 2 사이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333, 그냥 333 333 그 다음은 363 그 다음은 사이클 333 그 다음에 삼삼삼 사이클 그 다음에 2 2 2 2 2 2 2 2 사이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틀릴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이거 쌓는 법을 모르는데 마지막으로 사이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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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